어준아, 정원씨다. 우리 이거 만들어보자. 일로 와봐봐. 일단 엄마랑 오늘 예쁜 꽃 호떡 같은 거 만들 건데 화전 알지? 아유, 화전. 꽃 넣고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만들 거야. 진짜 이게 공부다, 살아있는 공부. 거기에 꽃을 고를 건데, 이봐 봐. 이거 먹어도 되는 꽃이다. 모든 꽃이 먹을 수 있어요. 식용 꽃이 따로 있고, 아니면 베이킹 소다에 볼에 담갔다가 쓰거나 해야 돼요. 옷 고르는 동안 엄마 이거 만들고 있을게.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애들하고 같이. 애들이랑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서준이는 원래 춤이 없는 성격이고요. 어쩌면 이렇게 한 배에서 나는, 어쩌면 계속 이렇게 달라요? 옷이 너무 내려와서, 옷이 너무 내려와서, 옷이 너무 내려와서, 옷이 너무 내려와서. 야, 뭘 눈치챘어요. 매넌아, 매넌아. 오, 행동하는 효자구나. 올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약간 딸같은 아들? 아, 이거요? 주위를 좀 살피고. 아, 근데 서운이가 오히려 그런 걸 잘할까? 서운이는 제 머리만 좋아해요. 머리만 좋아해요? 머리만 좋아해요? 찹쌀 더 넣어야 되겠다. 찹쌀 더 넣어야 되겠다. 어, 서운이도 거기 간다. 어, 멀젓하네. 비킹 먹네. 좀 반죽이 좀 돼서, 이제 찹쌀가루. 찾으니까, 이제 갖다 줘요. 오, 다 왔다. 아주 섬세하구나. 감동이다, 너희. 이제 니네가 엄마 도와주네. 든든하시겠네요. 아, 얘들이 벌써 저렇게 버리더라고요. 국민의 아들, 국민의 쌍둥이. 엄마, 개코? 응? 기다리다가? 응,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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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우, 어쩜 저렇게 이쁘다. 고마워. 아이고. 우와, 거미! 아, 이게 뭐야? 거미가 있어요, 집에? 어디, 어디, 어디? 동네가 조금 오래되고, 이제 주변에 숲이 많으니까, 집안에 그런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미가 뭐야? 너네가 만지지 마봐. 무서워. 아, 아무도 만들지 마, 너도. 알았지? 거미, 모모. 야, 너무 무서워. 내가 넌 지키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내가 넌 지키고 있어. 엄마 지키네. 오, 선배님 저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은혜 씨, 우리는 이 통증 이거 말 못 듣잖아. 아, 멋있다. 은혜 나갔다. 어디로? 아니, 바깥으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머니. 아, 약 갖고 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탈충재가 왔어. 야, 그거는. 야, 그거는 안타기 바르는 건데. 야, 그거는 안타기 바르는 건데. 근데 탈충재가 아니고 선스프레일. 아, 선스프레일. 선스프레일. 선스프레일? 보이는 대로 비슷한 거 가져와서. 야. 차치와. 네. 거미가 야외활동 많이 하니까. 하고 있어, 엄마. 그러면 대추라떼 좀 만들고 올게. 대추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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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빼둔 걸로 푹푹 끓이자. 대추라떼. 아니, 우리는 꽃값 라떼까진 봤는데. 끓여.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저 오래 걸려요. 온성이 들어가야 돼. 이것도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저어서 이제 그거를 으깨서요. 그 대추고라고 거기서 나오는 소울 가지고 라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것도 다 채에다가 걸어줘요? 네, 채에다가 걸어줘요. 알맹이나 쏙 다 치고. 뭐예요? 호떡이. 호떡이. 그게 손목이 안 아프게 할 수 있더라고요. 채 내릴 때 왜 손 아프잖아요. 주걱으로 하면. 근데 저 호떡 뒤지개로 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아이디어다. 아. 얘를 이제 다시 또 끓여야지. 정성이 진짜 많이더라.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야 되나. 애들 조용하네. 조용하면 사고 쳐요. 아 이러고 있었구나. 이가 빠졌네요. 어디 가? 뭐예요? 뭐 끊어간 거예요? 엄마 눈치 보이는데? 눈치 보는 게 수상해. 뭐지? 어? 어? 어떻게 해? 뭐지? 안에다 물 집어넣는데? 어? 뭐를 넣어? 뭐를 넣어? 아 저거 그거 초콜릿. 초콜릿. 네. 아 냄새 맛있겠다. 머리가 너무 좋다. 딸기맛이. 와 되게 창조적이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야. 얘들아 잘하고 있어? 맛있어지고 있어. 진짜. 진짜. 우와. 어머어머어머. 근데 맛있겠다. 이쁘게 만들어주고 맛있게. 맛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애들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거 좀 그래. 색깔이 되게.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 오 다 기성 있게 잘했네. 이것도 괜찮죠 애들이. 너무 귀엽다. 결국 화전을 보면 애들이 다 만든 거네. 됐다. 대추라떼는 어떨까? 대추라떼 맛있어요? 제가 저. 어떨까요? 꽃가물 라떼 만들었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대추라떼 무슨 맛이야? 이거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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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얘들아. 잘하고 있어? 응. 어머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어머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어머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진짜? 어머 이거 사완이 거? 응. 나이키. 우와. 사완 서준아 색깔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먹으려고.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잘했어? 형 진짜 맛있겠다. 근데 너무 잘하신 게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말하지 이렇게 말 안 하시거든요. 이거 엄마가 빨리 맛있게 구워주자. 네. 사랑했어. 너무 멋있다. 애들. 얘들아 다 구웠다 이제. 저걸로 내놔도 될 것 같아. 꼭 가자. 좋아하다. 고맙t. yk 해야자. 앞서 2